안녕하세요.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김성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학별 환산점수에 따른 자신의 성적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면접이 입시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전체적인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 수도권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권을 보시면 28개 교회에서 7,609명 즉 71.1%의 인원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인 제주를 보시면 모집인원의 984명 즉 84.3%의 학생들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는 핫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한 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써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자연계열 수능 응시과목 지정 해제를 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을 선택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거점국립대에 있는 최저학력기준이고요. 이러한 서울수도권의 주요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은 추후 강의에서 하나씩 사례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미적용되는 대학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로 서울의권에서는 건국대, 명지대, 이화여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지금 미적용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미적용되는 학교일수록 경쟁률은 약간 높다는 점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의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중앙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역균형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경쟁률의 차이를 보입니다. 2022년,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전형 단과대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을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2022년과 2023년에 보시면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44% 충족하고 2023년에는 64.6% 이런 식으로 각 단과대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률이 약간 상이하다는 것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경쟁률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12명 모집에 115명의 학생이 지원해서 9.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추원률과 최저 충족률을 고려할 경우 9.58대 1의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인 7.8대 1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려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30명 모집에 648명의 학생이 지원해서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충원률과 최저 충족률을 고려했을 땐 7.6대 1의 실제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으로 성균관대와 서강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으로는 한양대하고 이화여대의 경쟁률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성균관대의 경우 10.29대 1, 서강대의 경우 8.08대 1,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6.16대 1, 이화여대 같은 경우 4.7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 대학 내에 다른 전형 간을 비교를 한번 해 볼 텐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는 14.2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균형 전형에는 12.9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대학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교과성작은 정량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평가처럼 서류를 평가하는 요소들을 넣어서 이제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교과 70에 서류 30, 그리고 경희대 교과 70에 교과종합평가 30,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의 반영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말하는 서류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서류평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텐데요.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평가하는 서류평가 요소로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이렇게 평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마찬가지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외에 공동체 역량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이러한 서류평가를 7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플러스인 매우우수부터 D인 매우미읍까지 7단계로 나누어서 서류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에서 교과전형에 있는 서류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볼텐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성적 70%, 교과종합평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1단계로 서류평가로 일단 100%를 선발하고 다시 면접평가를 30% 곁들여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반영하는 교과종합평가라고 하면 즉 서류평가는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50%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고요.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건국대학교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척도 또한 교과전형에서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전형은 좀 더 세부적으로 6단계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학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70%, 서류종합평가로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료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 관련 영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해서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과 성취도 등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괄호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추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또한 종합전형과 배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 똑같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하게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교과 성적을 산출하시다 보면 굉장히 등급 간의 점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서류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면접의 주요 특징은 일단 대학별로 면접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자체문학으로 면접 실시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학생부의 진위 여부보다는 전공관련 기초역량평가를 위한 면접들이 많습니다. 지금 명지대 학교장 추천전형과 교과면접전형 입시결과를 비교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보시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전형도 교과전형, 교과면접전형도 교과전형인데 경영학과, 법학과, 철학과, 사학과에서 입시결과에 따른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전자공학, 건축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에 대한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전형과 교과면접에서 충원율과 그리고 평균, 그리고 최저 등급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전형에서 면접이 반영되는 대학의 특징들에 대해서 명지대학교들 사례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보시면요. 면접평가의 방법과 면접기초자료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예시문항까지 나와 있는데요. 2023학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초자료로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 본인이 느낀 취약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에서 배우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러한 면접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중 수도권 대학들이 보이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대학별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